4번 최병일 선수 6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4번 최병일 선수 과연 2주 연속 퍼펙트 6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어서 6번 류성희 선수입니다 동창원 선수들이 대열 2선까지 장악한 채 2번의 김정태 강원도의 힘으로 막판 2연대를 노립니다 4번의 최병일 우수급 결승 제10경주 결승선 앞서 4번 최병일 선수가 6번의 류성희 선수와 함께 동창원의 2선수가 쌍승권 싹쓸이했고요 2주 연속 퍼펙트 승으로 앞서 들어오는 4번의 최병일 선수입니다 경주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